설계가 잘못된 캐릭터 디펙트가 세지려면 덱이 커져야되고 덱이 커지면 드로가 꼬이고 덱이 커지려면 전투를 많이 해야되고 전투를 많이 하면 체력 손실이 크고 덱이 커져야될 으 일심 흠 아 뭐함 아이씨 어우 그럴 수도 있지 어우 기분좋아 어우 어우 행복해 헬로월드가 좋긴 해 이펙트는 그저 세상이 반갑다 써편이다 오가리다 냉정함 몇개 챙겨서 튀어 호양말고 임마 냉정함 몰라 이 자식아 헉 호양말고 임마 냉정한 온라인 자식아 냉정한 온라인 자식아 아 또 소련단에 쓰레기 게임 유사 게임 줄 건조 게임이 800원짜리라 사운드 넣을 돈이 없었다고 하네요 선언 정말 안됐다 룬비 룬비 완도라 평영 개잘 나왔네 일단 술이 안나는데 제접이나 함 때리러가자 룬비 룬비 룬 룬비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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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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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드 하나 더 하나 더가 아니네 근데 되게 컴드가 존재하지 않네 최강 디펙터? 어떻게 디펙터가 최강? 그렇죠 디펙트가 약한 세상 따윈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 고작 허버 따위가 디펙트에 필요 에너지를 중독하기엔 좀 모자라네 모자란 너에게는 모자를 씌워주마 아 으아아아아아 아 자수 휴 자수 안할 뻔 뿔 뽑아버림 뿔 뽑아버림 어둠 어둠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첫 터넛 고여서 바로 죽으면 재밌겠네 방전환 치는게 더 나았을려나 방전환 치는게 더 나았을려나 자 이제 어둠을 구체 슬롯에 넣고 30분간 쪄줍니다 투사맛탕 고도맛 투사완성 보라색 만났어 보라색 만났어 슬더스 토운개같은거 내면은 딜 많이 넣은 공격카드 이런거에 용해장치 있을거 같네 공개의 함정 공개의 함정 공개의 함정 매형 같이가요 황제 달력 메아리 나와서 고점은 많이 올라갔는데 저점은 여전히 모든 20승천 심장클에 존재했던 등반자의 골칫거리를 잊어버렸나? 다시는 잊지마라 골칫거리를 지울만한게 없네 지울만한 지울만한 어? 쓰레기 이벤트 즉시 보스를 조우해서 좋은게 뭐가 있는데 성급한 전략의 천재의 냉정화 걷어내기 못 못 험드 증폭 증폭은 쓸데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증폭 메아리 험드 하나 더 험드는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냉정함이 들어봐주니까 증폭 메아리 증폭 축전기 운봐 운봐 매형 빨리와 축하 아아... 퍼부어 못 뽑았으면 포션 썼어야 했다 아 박이 빵열판 빵열판 플러스 여기 부적 있습니다 여기 저주 인형도 있죠 아니 그냥 가드 올렸어야 했는데 밀집을 못 참고 밀집 못 참긴 해 자가수리 해야 되니까 좀 천천히 잡자 메아리 와사 메아리 와사 메아리 와사 에너산의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템트로 많아서 뭐 뭐 드론은 징그럽게 많네 드론은 징그럽게 많네 이펙트는 이렇게 하는게 맞지 레후 제 귀 나쁜 픽은 아닐 것 같은데 각각 털 네벼리 메바 메반데 메반데 전투 입장할 때 까까 소리 납니다 메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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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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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체화 떼고 한판 붙자. 암아귀 자식아. 바로 물아사기. 저런. 깨시 찔렸네. 아프겠다. 3 4 3 4 3 4. 편향 강화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네. 아프다. 아프다. 네놈의 용해 장신은 왜 자꾸. 자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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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엄마를 죽인 후 죽은 깜빡 머리로 가면을 만들었으고 깜빡 엄마를 죽인다니 너무 잔인해요. 이게 뭐가 산이네. 파워보면 힘이 불끈불끈 손 눈 깎아는 안 잔인하고 정의적인 인공지능 별로일 것 같은데? 최채 먹는게 날듯 별로 마음에 드는 저 턴이 아닌걸? 아 개 처받는다. 진짜 졸라 아프다. 아 실례지만 왜 영체험 안주십니까? 꼴밖에 하지 마세요. 방선으로 딜 좀 넣자. 디펙트 특 고동 못막음 고동도 막아줄래? 없 que 2009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암튼에 또 고독 맞아야 되네 고동 고동 고오동 이고고동 영채화 아하 1뎀다리허접색 1뎀다리 1뎀다 근데 이정도면 영채화 없는게 더 낫 근데 까까 생각하니까 영채화 있었던게 맞는거네 아까 까까맞고 미쳐가지고 까까아 까까머리 까까털 까까 포션이 없군 까까 까까